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노년의 할머니입니다. 평소 사연 채널을 즐겨 듣는 걸 유일한 아기라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저도 눈 뒤집어질 만한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며느리에게 당해서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집가면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으로 지내야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들 했죠. 하지만 제 시집살이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막아도 참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스물한 살, 지금 생각해보면 까마득히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가라는 대로 시집가서 온갖 수모는 다 당했지요. 남편은 오남 1녀의 장손집의 장남,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몸종으로 대해야 한다는 시부본이 말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물 기러다가 밥을 짓고 아침상을 차려야 했는데 그 당시 출가를 안 한 남편의 형제들만 셋이나 돼서 총 7명이 먹을 밥을 저 혼자 하루에 새끼를 꼬박 차려야 했습니다. 밥만 차렸으면 그나마 허리 피고 쉴 시간은 있었겠죠. 빨래에 청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심부름까지 전부 제가 맡아서 하는데 그렇다고 남편이 좋은 사람이면 남편 하나 보고 살았겠죠. 그 사람도 그저지 부모님처럼 꽉 막히고 사람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네요. 귀머거리 3년이 뭔가요? 그래서 1년도 이렇게는 못 살게 써서 딱 한 번 친정으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다시 받아만 주신다면 그 당시라고 해도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친정에 도착한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 하신 말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으로 죽을 각오를 했어야지 너 시집 갈 때 그 집에서 우리 집에 얼마 해줬는지 잊었어? 엄마, 딸, 자식 결혼시킨 게 아니라 남의 집에 팔아먹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술래야, 우는 소리 좀 작작해라. 네 엄마도 그렇게 살았고 네 할머니들도 그렇게 살았어. 너 이렇게 집안일 다 팽겨치고 오면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누굴 욕하겠니? 이 엄마랑 네 아버지 욕하지. 집안 망신 그만 시키고 네 자리로 어여 돌아가. 넘치게 사랑받고 자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벼랑으로 몰린 상황에서도 손 하나 뻗어주지 않으실 줄 몰랐습니다. 갈 곳 없는 저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행여 살다가 정이 들면 나아질까 싶었지만 순진에 빠진 희망일 뿐이었죠. 저와 남편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 태어났어도 사이가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빠져 살고 도박에 빠져 살고 여자에 빠져 살고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불법 도박장에 있다가 단속으로 경찰서에 있다는 전화를 얼마나 받았는지 시부모님도 부모 재산을 도박으로 까먹는 아들은 한심해 하셨지만 더 어처구니 없고 억울했던 건 그 미움이 제게 배로 왔다는 거였어요. 집안의 맘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귀신이 씌었다는 등의 구박을 어찌나 받았는지 그게 말이 되나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편이 갑자기 인간 말종이 되다니 이대로 정말 평생 기머거리로 벙어리로 이 집에 한 많은 귀신이 되어야 하나 했는데 이걸 비극이라고 해야 할지 한 줄기 희망이라고 해야 할지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남편은 가난 말기 선고를 받고 반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안색은 파리하게 질려갔지만 어째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조문객들이 점점 적어질 때쯤 부르튼 입술 사이로 한 섞인 말은 나왔습니다. 이리 허무하게 갈 거면 가기 전에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 해주고 갈 것이지 그게 그렇게 힘들었소? 내가 마누라 더 고생시키기 싫어서 먼저 가는 걸로 위안 삼을 테니까 행여 나 죽고 저승 가거든 그곳에서라도 마주치지 맙시다. 그래도 살붙이고 살아온 세월을 그저 종이조각 마냥 흘려보낼 수 없으니 당신하고 나 사이에 태어난 우리 호성이랑 호연이 내가 책임지고 잘 키울 테니까 나나 애들 꿈에도 나타나지 말고 편히 눈 감아요. 그게 당신이 애비로서 남편으로서 우리한테 해줄 마지막 일이니까 자식에게 지독하게 헌신하고 자식에게 모든 걸 투자하는 엄마들을 본다면 혹여 왜 저렇게 사나 한심스럽게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저 또한 친정에서 시댁에서 제 남편에게서 홀대받고 누가 하나 기댈 곳이 없이 살았기에 그나마 정붙이고 집중하면서 살 건 다 제 자식들 뿐이었으니까요. 그 애비피는 어디 갔는지 제 아들과 딸은 고맙게도 참 잘 자라주었답니다. 성실한 장남인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웬만큼 해서 좋은 대학까지 가서 일찍이 은행원으로 취직을 했고 지 오빠보다 배포가 크고 도전정신이 있는 우리 딸내미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만난 남자와 일찍 결혼을 했고 해외지사에 발령이 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렇게 결혼 안 한다고 하더니 지 오래비보다 일찍 이 엄마 품을 떠났죠. 그래도 엄마가 있는데 외국 가서 사는 게 망설여진다고 했지만 제가 그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 엄마 젊었을 때는 꿈도 못 꿀 일이야. 호연이 네 능력으로 얻어낸 귀중한 기회 마다하지 말아. 그리고 너 가면 앞으로 평생 네 엄마 못 볼 걱정하니 너 거기 가서 살면 이 엄마가 너 본다고 핑계대고 팔자에도 없는 외국 여행 갈 수 있는 건데 나야 좋지. 호연아 엄마 걱정 말고 정서방이랑 가서 잘 살아. 엄마가 꼭 너 보러 갈 테니까. 그렇게 든든한 딸의 등을 떠밀고 나니 한국에는 저와 아들밖에 남지 않았네요. 딸이 이민을 가고 나서 원래 돈독하긴 했던 저와 아들은 더 끈끈해졌습니다. 가까이 기댈 곳이 서로이니 말이죠. 그랬기에 더 아들이 서른 살이 될 무렵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왔을 땐 다행스럽고 시원한 마음 반 섭섭한 마음 반이었어요. 구두 회사를 다닌다는 아가씨는 아들의 친구 소개로 둘이 만나게 됐고 연애를 한 지도 1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결혼은 다음에 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제게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만나게 됐는데 글쎄요 며느리는 참 차분하고 조용한 아가씨더군요. 어찌나 말이 없고 낯을 가리던지 저까지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대하게 됐죠. 나중에 아들에게 며느리에 대한 정보를 더 들었을 때 그런 성격이 조금은 이해가 가서 씁쓸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찍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홀아버지와 동생과 새 식구끼리 살았는데 동생이 조금 몸이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도움을 받아서 일주일에 3번 정도 복지센터에서 연결된 공장으로 돈벌이를 다니긴 하지만 그걸로는 생활이 안 돼서 몇 년 동안 며느리 아버지께서 막노동을 하시며 벌어먹이고 있다고요. 며느리 또한 원래 원하던 직업을 포기하고 일찍 취업을 해서 버는 돈의 일부분은 아버지와 동생의 생활비로 주고 있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상이 지쳐갈 수도 있었겠죠.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를 하던 날 며느리 가족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며 서로를 지켜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곁에 그을려 까무잡잡한 얼굴에 사돈 어른은 상견례 자리에서 약주를 조금 하시곤 제게 이렇게 속을 털어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김서방 얼굴도 보고 사부인도 만나뵙는 기쁜 자리에 오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마음만은 누구보다 아낌없이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으로 키웠는데 이 돈만큼은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참 착잡했습니다. 우리 정이 맞달로서 이 애비 옆에서 늘 큰 힘을 줬는데 하나 있는 딸 결혼하는 날 제대로 된 혼수 못해줘서 내 이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쓰린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정이가 참 착해서 아버지가 제 동생 챙기느라 못한다는 거 알고 다 이해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빠 여기서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가만히 있어봐 이 녀석아 딸 시집 보내면서 아빠가 사부인께 이 말은 꼭 드려야지 사부인 우리 정이 참 착한 아이입니다. 늘 본인보다 가족이 우선인 착한 아이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정이 하나만큼은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자랑이자 자산이에요. 그러네 보내면서 푼 돈 들려보내서 부끄럽지만 아휴 아닙니다. 사도너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부끄러울 거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준 귀한 딸 우리 집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다 감사하죠. 저도 부모인데 어찌 사도너른 마음을 모르겠어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또 성실하게 일하면 지들이 알아서 모아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게 다 사도너른 아니십니까? 어깨 펴세요. 사도너른도 사도총각도 하나 미안하고 부끄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사도너른의 귀한 봄을 평생 소중히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 녹아있는 사도너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끼어들고 말았네요. 정말 한순간은 저런 분이 우리 부모님이었다면 내가 시댁에서 도망쳐 친정으로 갔을 때 당장 이혼하라고 저를 감싸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얼마를 해오든 솔직히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그저 둘이 잘 살기만 하면 아무 걱정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음에 봄 원하던 날 며느리와 결혼식을 치렀고 며느리와 상의 끝에 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지 가정을 꾸린다고 해도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이 됐나 봅니다. 아들은 결혼하고 2년 뒤에 아들을 낳고 또 3년 뒤에 딸을 낳았어요. 가까이 살아서 좋은 점이 있다면 손주들 보러 갈 때 언제든 원할 때 보러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아들도 며느리도 일에 욕심이 있고 바쁜 애들이라서 손주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제가 집을 오고 가면서 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뼈가 삭도록 힘든 일이긴 하지요. 하지만 아들 내외가 조금이라도 손주들과 잘 살기 위해 아둥바둥 일하고 있는데 어쩌겠어요. 저 하나 도와주면 우리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또 저희 손주들이 그리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순한 아이들이라서 몸이 한계까지 힘들진 않았습니다. 또 며느리도 늘 그런 제게 감사함을 잊지 않았고요. 며느리는 참 살림이 늘지 않았는지 평일에 애들을 데리러 제 집에 들르면 늘 저녁까지 먹고 갔거든요. 저야 식탁에 숟가락만 더 두면 되고 적적하지 않았기에 좋았죠. 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온 적도 없었어요. 어머님 오다가 풀빵을 팔아서 좀 사왔어요. 어머님 붕어빵보다 풀빵 더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옆에 장 섰던데요. 그래서 족발 사왔어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 먹어요. 어머님 제일 큰 뼈는 우리 어머님 거 아파트 입구에 있는 화원에서 떠리로 팔길래 몇 송이 사와봤어요. 제가 아래 잘라서 병에 꽂아 놓을게요. 어머님 매일 입구 보면서 하루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그리 낯을 가려서 말 한마디도 쉽게 하지 않던 애가 제 앞에서 시간이 갈수록 말이 늘고 나중에는 아주 귀 따가울 정도로 조잘조잘 말을 잘하는 걸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죠. 그 어색했던 애가 이제 나를 제 가족으로 받아들였구나 싶기도 해서 흐뭇하기도 했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염려가 됐던 건 제가 손주들을 봐주는 만큼 손주들이 제 엄마를 잘 따르지 않다는 거였어요. 또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그 나이 때는 지 엄마가 최고일 텐데 며느리가 데리러 오는 시간이 되면 손자도 손녀도 제 두 다리를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그럼 며느리까지 한술 더 떠서 그럼 수연이랑 수민이 너네 할머니 내서 자 엄마야 집에서 편하게 쉬니 좋지 라고 하더군요. 또 주말이나 명절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제 집에 와서 있는 걸 보면 손자나 손녀나 다 지 아빠한테 가서 붙어있더라고요. 저야 지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다는 손주들 사랑을 받아서 좋긴 했지만 종종 이런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되곤 했습니다. 정의야 수연이가 이번 주말에 부원이네 집에서 자고 와도 되냐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니? 네? 부원이요? 그래 부원이 유치원에서 제일 친한 친구 있잖아 너희 아파트 바로 옆동 사는 아 부원이요 그러라고 하죠 뭐 어 그럼 바둑교실은요? 걔 토요일에 바둑교실 가잖아요 예 바둑교실은 금요일이야 금요일 토요일에 원래 수영 다녔는데 저번 달에 그만뒀잖니 애가 힘들다고 해서 아 맞다 그랬죠 이렇게 본인 애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이런 거야 사람이 살기 바쁘면 깜빡 깜빡 한다고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잊어선 안 되죠 하루는 주말 오랜만에 저 혼자 집에서 느긋하게 보내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손녀가 키위 알러지가 있어요 키위를 먹으면 목구멍이 따끔따끔하다가 금방 부어서 심하면 당장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며느리가 손자랑 손녀 데리고 나갔다가 키위가 들어간 케이크를 먹었나 봐요 애가 울면서 목이 아프다고 해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고 연락을 받은 아들도 지금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제게 연락을 해온 거죠 자식의 가장 친한 친구는 잊을 수 있어도 내 자식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알러지 정도는 당연히 외워야죠 며느리는 늘 육아에 설렁설렁했고 애들에 대한 애착도 없어 보였기에 손주들이 더 저만 찾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학교 들어가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만들면 늘 학교 끝나고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제 가슴에 그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만든 카네이션을 꽂아줬죠 애들이 커가면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점점 왕래가 줄어들긴 했지만 손자도 손녀도 늘 어버이날만은 제 집에 찾아와서 함께 축하를 했어요 둘 다 용돈을 모아서 손자는 꽃과 케이크를 사오고 손녀는 할머니 산책할 때 벼 따갑지 말라고 모자를 사오기도 했죠 뼈마디가 싫어도 잘 키워놨더니 그래도 할머니를 잊지 않는 손주들을 보면서 살면서 겪어왔던 서러움과 억울함도 다 잊혀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손자는 대학 들어갔다가 군대 다녀와서 졸업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계약직으로 취직을 하게 됐고 손녀딸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커가는 만큼 저들 살기 바쁘다고 할머니한테 얼굴도 잘 안 보여줬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제가 안 보는 곳에서 잘 살기만 하면 바랄 게 없었네요 아들도 한 직장에서 오래 성실하게 일하고 며느리도 전 직장 그만두고 새로 보험일 다니면서 새로운 직장에 적응해 가는 걸 보며 이대로만 잘 살았으면 했습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아주 쉽게 도구로 바뀌더라고요 정년 퇴직을 몇 년 앞두지 않던 아들이 뭐가 그렇게 초조했는지 기동량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게 분양사기였던 거였죠 모았던 돈에 집담보대출까지 해서 투자를 했더니 사기라니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 또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둘 다 제게 직접 전화해서 말하진 않았지만 그 둘 사이에 낀 손주들이 제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렸죠 손녀는 아빠가 매일 술이랑 담배를 달고 산다고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고 울면서 전화가 오고 손자는 엄마랑 아빠가 또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털어놓더군요 심지어 손자는 그 꼴 보기 싫어서 아예 집을 나가서 자취까지 시작했고요 이러다간 정말 아들의 가정이 파탄날까 무서워서 나를 잡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아들과 며느리를 앉혀두고 말했어요 앞으로 어쩔 거야 대출 빚이든 뭐든 허구헌 날 다 큰 자식들 앞에서 싸울 거야 호성이 너는 요새 하루에 한갑 이상 담배 피우고 매일 술 처먹고 들어온다며 정이 너도 매일 듣게 들어와서 애들이 걱정한다고 하는데 돈 한번 날렸다고 평생 이러고 살래 어머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저도 이 사람이랑 안 싸우고 싶어요 근데 당장 대출이자 밀린 것 때문에 이 집도 넘어갈 수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예전처럼 지내요 내가 말했잖아 당신 괜히 위험감수 하지 말자고 이게 뭐야 수민이 독립하기도 전에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며느리는 방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옆에서 아들은 죄인 마냥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속이 답답해져 오더군요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다 큰 자식이라고 해도 내 아들의 어리석은 잘못으로 며느리와 손자들이 집을 잃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도 있다는데 저는 둘에게 준비했던 말을 했어요 오다가 부동산에 들렀는데 내 집 그래도 5억에는 내놓을 수 있다더라 그거 정리되면 너희한테 줄 테니까 급한 불부터 꺼 원래 나 죽으면 너랑 호연이한테 절반씩 주려고 했는데 어쩌겠냐 당장 산 사람은 살아야지 호연이도 네 소식 듣고 엄마 집에 욕심 없다고 오빠 주라고 하더라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내가 그 집 팔고 어딜 가겠니 수연이 독립하고 방 하나 남는 거 내가 좀 쓰자 나 이거 내 전재산 너희한테 주는 거다 이제 네 엄마 무일푼이니 네가 챙겨야 해 그래도 짐은 안 될 테니까 너도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이상 실망시킬 일 만들지 말어 네 동생 한테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어 어머니 어머님 어머님 진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평생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평생 어머님께 효도하면서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어머님 살아날 살아날 구멍을 찾은 사람처럼 며느리는 제 두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고 아들은 역시나 죄인처럼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숙기가 없긴 해도 자존심 센 녀석이 다 늙은 애미한테 손벌렸다는 게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잘해서 만회할 수 있는 일 몇 번을 실망한다고 해도 다시 돌아보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제 집을 정리한 후에 그 돈으로 은행을 비롯한 모든 대출빚을 갚을 수 있었고 남은 돈은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아들 집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고요 제가 아들과 함께 살면서부터는 독립하고 집에 잘 찾아오지 않았다던 손자도 자주 집에 와서 식사라도 하고 가게 돼서 아들이 투자를 잘못한 후로 근 1년간 먹구름이 꼈던 집에 점점 햇빛이 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네 집에 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건 며느리의 생활이 상상 이상으로 엉망이었던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며느리는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빼곤 없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제가 해준 밥 후딱 말아먹고 8시에 나가서 밤 11시가 넘도록 안 들어오다가 12시 전에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이게 일주일에 3, 4번은 됐다는 거예요 그나마 집에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도 밥 먹고 바로 방 안에 틀어박혀서 전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그도 아니면 혼자서 맥주 3캔을 먹고 잠에 드는 게 다였어요 손녀도 엄마가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아서 전화를 하지만 안 받아서 걱정하는 날이 벌써 수백 번째라고 태어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무리 애들이 다 커서 더 이상 손길이 필요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김없이 며느리가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돌아오지 않던 날 아들과 손녀는 잠에 든 시각 혼자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더 이상 집을 거의 숙박업소 취급하는 며느리를 내버려둘 수 없었기에 가족으로서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며느리는 술에 취해서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어? 어머님 왜 안 주무시고 계세요? 아 아 저 꿀물 타주시게요? 목소리 낮춰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너 어쩌려고 이렇게 매일 늦게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와 주말이라도 집에서 가족들이랑 있으면 좋은데 매주 주말도 약속이 있다 뭐 있다 하면서 나가버리고 여기가 무슨 호텔이야 뭐야 그냥 와서 잠만 자는 용도를 쓰는 거니 같이 사는 가족들이 집에서 너 언제 들어올까 걱정하는 건 생각도 안 해 하 왜 기다렸나 했더니 그 말 하려고 기다렸어요? 참나 어머님 새로운 취미 생겨서 이제 심심하지 않으시겠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나한테 주정하는 거냐? 아니요 저 맨정신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머니 요새 예전에 못하던 시집살이 하느라 재미 좋으시잖아요 며느리가 술 좀 먹었다고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예 내가 지금 재밌어 보이니? 나도 하기 싫다 내 나이에 다 늙은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는 게 얼마나 짐 빠지고 지치는 일인데 그럼 하지 마세요 뭐 돈 좀 줬다고 그걸 걸리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니까 이제 저한테 신경 좀 끄시라고요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술이 들어가면 이 정도로 사람이 바뀔 수 있나 싶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주정뱅이 뒤치다거리를 한 경험으로 봐선 술 먹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본성이 나오는 거라는 걸 아는 저는 그게 바로 며느리의 본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이 문제로 아들과도 대화를 해봤지만 이미 아들은 투자 사기를 당한 이후로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는 하나 못하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다 본인 잘못이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돈 문제는 해결됐어도 사람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네요 하루는 손녀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날은 아들과 손녀가 함께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간 날이었는데 손녀는 울면서 의사가 검사를 몇 개 더 권했다고 엑스레이 결과가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인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들은 더 검사를 하기 위해 들어갔고 손녀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무섭다고 하더군요 저는 손녀에게 걱정 마라 별거 아닐 거다라고 안심을 시켰지만 아들은 폐암 3기 임파선 전이가 된 폐암이라고 하더군요 의사는 임파선 전이가 됐어도 항암 치료를 한 후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애서 저희 가족을 위로했지만 그때는 무슨 말을 들어도 지하까지 떨어진 심장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 그 양반 만나던 순간부터 떠나던 순간까지 나를 고생시킨 그 양반이 어찌나 원망스럽던지 그래도 내 새끼들 그 인간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는 가남으로 죽고 아들한테 어찌 이리 끔찍한 병을 물려주고 가나요 아들은 암세포를 하나라도 더 없애고 수술을 해야 했기에 수술 날짜를 잡아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가족이 모두 병실에 있을 수 없으니 평일에는 저와 손녀가 번갈아 가면서 와서 아들 곁을 지켰고 주말에는 손자가 와서 있었어요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아들을 위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힘을 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단 한 번도 아들이 입원한 병실에 오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며느리였어요 처음에는 뭐 병원 들어갈 때 PCR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 전날 확진된 사람과 접촉했다고 못 간다고 오지 않더니 며칠이 지나 집에서 자가검진 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떠도 지 남편이 입원한 병실에 와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뭐 타러 우르르 가서 있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다가도 어쩜 저리 무심한가 싶어서 한마디 하게 됐어요 근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어머님, 그 사람도 지금 일 못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데 저라도 일해서 그 사람이 아까 우리 집 생활비 벌어야죠 저도 제 딴에는 제 역할을 하는 건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제가 동네 북이에요? 내가 너한테 가서 간병 대신 하라디? 잠깐 얼굴 보고 오는 것도 안 하면서 무슨 약값의 생활비야? 주말에도 바쁘다고 집에도 안 있고 전화도 안 받으면서 말이다 그리고 호성이 앞으로 안보험금 나오는데 변명할 걸 변명을 해 차라리 네 남편이든 가족이든 필요 없다고 안중에도 없다고 말해라 그 편이 더 믿음이 가니까 또 한 번은 병원에서 아들 곁에 있었는데 아들 휴대폰에 무슨 문자가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 은행에서 돈이 출금됐다는 문자였어요 아들은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죠 저는 병실 밖으로 나가 그 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이렇게 통장에서 돈을 빼? 그것도 2,300씩 한 번에 하, 어머님 저 돈 얼마 쓰나 남편 휴대폰까지 감시하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남편 통장에 있는 돈이면 당연히 제 돈도 되죠 제가 그 사람처럼 무슨 투자사기를 당해서 이 돈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다 저 일하면서 고객들 만나서 쓰는 돈인데 왜 이렇게 숨막히게 하세요? 저 남편 돈 쓰는 게 아니라 제 돈 쓰는 거예요, 제 돈 날이 갈수록 며느리와 부딪히고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손주들도 그랬죠 손녀는 제 엄마를 붙잡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따졌고 손자는 제 엄마에게서 마음의 문을 닫은 것 마냥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근데 며느리와 만나기만 하면 싸워서 집에 오지 않던 손자가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수연아,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 할미가 생선 좀 구해야겠다 수연아, 갈치 먹을래? 고등어 먹을래? 할머니, 저 손자는 제 말에 대답도 못하고 그저 입술만 잘근잘근 씹으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근래에 깜짝 놀란 일만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더 불안해진 저는 손자에게 바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리고 식은 땅까지 흘리는 손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오금을 절이게 만들었어요 하, 어제 역 근처에 있는 시장 있죠? 거기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떡집 있잖아요 거기서 떡 사서 오랜만에 집에 오려고 했는데 그 떡집 가기 전에 호두과자 파는데 옆에 국수집이 하나 있잖아요 왜 할머니 한 분이 하는 거 거기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어떤 아저씨랑 같이 있더라고요 아저씨? 누구? 네가 아는 얼굴이었어?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아빠보다 한 두 살 어릴까 하는 얼굴에 아니 아무튼 왜 엄마가 그 시간에 모르는 아저씨랑 밥을 먹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이건 그냥 정말 제 착각이길 바라는데 아무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대로 알아먹지 못할 소리를 하더니 손자는 제게 본인의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며느리와 국수를 먹던 그 남자를 사진으로 찍었다고 말이죠 그건 늙은 제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광경이었어요 며느리는 식당 안에서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서 국수를 먹고 있었고 이따금 본인 젓가락으로 김치나 단무지를 찝어서 그 남자 국수에 얹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건 손자의 말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날 어김없이 퇴근 시간보다 늦게 들어온 며느리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게 뭐니? 이게 뭐니? 이 남자가 누구길래 네가 이렇게 다정하게 국수 위에 김치를 얹어서 줘 이, 이거 누가 어머님이 찍으셨어요? 대체 언제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여기서 솔직하게 말해라 이 사람 누구야? 어머님 지금 저 의심하는 거예요? 뭐 어머님 아들 두고 바람 피운다 이렇게요?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 제 새로운 고객인데 만나서 보험 얘기 좀 하다가 식사 한 게 한 거 그것뿐이에요 일하면서 남자 여자 가리면서 만나요? 너는 고객들 먹던 국수 위에 네 입에 들어갔다 나온 젓가락으로 반찬도 올려주니? 너 네 시에미가 바보로 보여?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고객이 아니잖아 아휴 아 진짜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요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냐고요 어머니 못 믿겠으면 그냥 나가세요 이 집에서 나가면 못 믿겠는 며느리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돈만 쓰는 며느리 안 봐도 되는데 왜 계속 이 집에 붙어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너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냐? 은행에 넘어갈 집 구사일생으로 지켜서 이 집에서 가족들 모두 다 같이 살 수 있던 게 누구 덕인데 그런 소리를 해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니? 은혜 안 잊겠다고 평생 나 모시고 살겠다고 울면서 말한 게 누구야 참 모전자전이라고 남편도 사기당할 정도로 순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어머님 닮아서 그런 거였네요 그 말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뭐 서류를 썼어요 각서를 썼어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게 사람 말이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 집에서 하루라도 살고 싶으면 무고한 사람 그만 좀 의심하라고요 됐다 무고하긴 누가 무고해 전곡 찔리니까 마지막으로 바락하는 꼴이 지금 딱 네 꼴인데 여기 아니면 내가 누워 잘 곳 하나 없는 줄 알아? 너같이 은혜도 모르고 가족도 배신한 인간 말종이랑 한 지붕 아래서 붙어 살면서 얼마 안 남은 내 명줄 당기느니 차라리 나가 사는 게 백배 낫겠다 근데 나가기 전에 받을 건 받아야지 내가 준 돈 네가 받고 평생 효도하겠다고 한 그 돈 도로 내놓으면 내가 나가마 그 전까진 절대 못 나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말 며느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정말 저런 인간과 몇십 년을 가족으로 엮여서 살았나 한때는 정말 내 딸처럼 아끼던 아이였는데 하는 생각에 속까지 울렁거렸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짐만 챙겨서 아들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 있던 손녀를 집으로 보내고 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손자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동생에게서 얘기를 들었는지 왜 집을 나와 병원에 있냐고 하더군요 네 엄마 얼굴을 더는 못 볼 것 같아서 나왔다 뭐 타러 얼굴 마주보고 있니? 난 여기서 내 아들하고 있으면 되지 수연아 걱정 말고 아니요 나갈 사람은 엄만데 왜 할머니가 여기 있겠다고 하세요 집으로 가요 할머니 엄마는 제가 본인 발로 나가든 정말 끌어내든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도저히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손자는 무섭게 중얼거리더니 제게 집으로 가라고 한 뒤에 본인이 아빠 곁에 있겠다고 하더군요 아빠와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다음 날은 손자가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건지 아들의 표정이 착잡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매일 연락을 하던 손자도 바빠서 연락이 안 되고 주말에 병원에 오지도 못하고 그동안 손자가 대체 뭘 했는지는 딱 한 달 뒤에 알 수 있었죠 손자는 병원에 와서 제게 서류 봉투 하나만 주고 갔어요 지 아빠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요 다시 병실로 돌아가 아들에게 서류 봉투를 전해주고 둘이서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이럴 수가 그건 이혼소짱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보내는 이혼소짱이요 아니 이게 뭐야 호성아 네가 수연이한테 시켰니? 알고 보니 저를 집에 보냈던 그날 손자는 제 아빠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돈까지 통장 바닥이 보이도록 쓰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고 아들은 제 아빠를 설득한 물증을 찾기 위해 본인이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이용한다는 심부름센터에 연락을 해서 며느리의 뒤를 밟았다고 하네요 거의 한 달 동안 뒷조사를 했고 며느리가 진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과 심지어 2년 정도 그 남자를 만나왔고 그 둘이 만나는 사진, 동영상, 커피숍에 가고 식당에 가고 노래방에 들어가는 모든 물증을 잡아내서 아들에게 보여줬다고 하네요 아들은 증거를 보고 끝내 손자에게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했고 손자는 본인이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혼소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그 복사본은 아들에게 전해온 겁니다 그 당시 폐암 절제 수술을 앞둔 아들은 본인의 이혼까지 눈앞에 목도했던 거였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고 아들은 그런 제 손을 잡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과 함께 병원에 있는데 손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지금 오빠 찾으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집안 다 부셔버린다고, 집에 불 지른다고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해요, 할머니? 저는 놀라서 당장 손자에게 전화를 했고 저 또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이미 태풍이 지나간 것 마냥 난장판이었죠 저보다 먼저 도착한 손자가 며느리 앞에 서 있었고 며느리는 그런 손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폭언을 내뱉고 있었어요 네가 내배해서 태어난 내 새끼야? 어떻게 아들인 네가 앞서서 나랑 네 아빠를 이혼시켜? 네가 뭔데? 내가 목이 뭐예요? 우리 아빠 아들이지 그리고 한때는 엄마 자식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엄마 자식 안 할 거예요 아픈 아버지 버리고 우리 가족마저 버리고 딴 새끼랑 바람난 엄마 엄마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애초에 엄마도 우릴 좋아한 적이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귀찮은 짐 취급이나 했지 정말 나나 수민이를 아끼고 사랑해줬냐고요 이 새끼가 어따가 되고? 며느리는 총알처럼 손자에게 달려들어서 뺨을 내리쳐버렸어요 그걸 본 저도 눈이 돌았죠 그래서 며느리를 붙들고 똑같이 뺨을 날렸습니다 네가 왜 내 손주를 때려? 네가 뭐라고? 손녀가 와서 떼어놓지 않았다면 그날 둘 중 하나는 아마 초상치는 날이었을 겁니다 손녀와 저 그리고 손자는 며느리를 힘으로 끌어서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며느리는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팔과 다리를 휘두르면서 쩌렁쩌렁 소리를 질렀지만 혼자서 셋을 당해낼 순 없었죠 아무리 며느리가 아나 무인의 뻔뻔하기 그지 없다고 해도 이혼은 피할 수 없었고요 손녀와 손자가 하루 종일 집 안에 있는 며느리 짐을 정리해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현관문 밖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못 나간다고 울고불고 하더니 어느 순간 문 밖에 내놓은 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거 보고 어찌나 웃었던지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은 순차대로 진행이 됐고 그동안 아들은 폐 절제 수술도 받게 됐습니다 폐 위쪽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범위를 잘라내는 대수술이었지만 다행히 아들은 무사히 수술을 받고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왔어요 솔직히 장담은 못합니다 10에서 30%밖에 안 되는 생존율이라는데 저는 어미로서 끝까지 포기 안 할 겁니다 회복실에서 차도를 보기 위해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들은 제게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사실 저 그 사람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는 거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안 나서 그래서 처음 수연이 말 듣고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걸 인정하면 이제 우리 가족도 끝인데 어떻게 하나 하고 근데 수연이가 저 정신 차리라고 그 사람 다른 남자 만나는 증거물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애초에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유지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있어서 유지된 거니까 용기 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가족을 배신한 엄마 버린다고 해서 우리 가족은 안 무너진다고 죄송해요 어머님 이렇게 모자르고 한심한 아들이라서 정말 죄송해요 흐느끼며 우는 아들을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에겐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 자식 도움으로 그 실수를 만회한 기회를 얻은 아들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저 제 아들이 늦게나마 인생의 교훈을 얻고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잡아 남은 가족들에게 돌아왔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네요 수술 후 나흘 뒤에 아들은 퇴원을 했고 미세하게 남은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남은 방사성과 보조적 항암치료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들은 며느리와 완전히 이혼을 할 수 있었죠 며느리가 손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니 집에서 쫓겨난 뒤에 만나던 그 남자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손녀는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정말 용서 안 한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누구 하나 궁금해하지 않는 안부 연락을 해왔어요 그리고 손자가 따로 그 남자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고 얼마 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제발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문 밖에서 애걸복걸을 해서 아들이 문을 열어줬더니 며느리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위자료 주게 생겼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헤어지자고 해서 나 정말 이제 갈 곳이 없어 그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내가 어딜 가 당신 가족들한테 가 당신 아버지랑 동생 있잖아 이제 여기 당신 집 아니고 우리도 당신 가족 아니니까 이번 일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여긴 당신 자리 없어 여보 수연 아빠 사람은 다 실수를 하잖아 당신 투자 사기 당한 것도 내가 헛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거랑 이걸 비교를 해? 나는 사기당해서 내 가족이 행여 나 때문에 고생할까 무서워서 밤에 잠도 잘 못 잤어 무서워서 그 불안감 잊으려다가 담배 피우다가 암까지 생기고 근데 당신은 우리 어머니 돈 펑펑 써가면서 그 놈이랑 2년 동안이나 하하호호 재밌게 살았잖아 그런데 당신이랑 내가 같아? 두 번 다시 오지 마 여기 당신 환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아들은 그렇게 며느리 코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고 며느리는 두 번 다시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돈 어른이 찾아왔을 때 상간남에게도 버려진 며느리가 끝내 본인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젠 아무 사이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 잘못 없는 사돈 어른을 쫓아낼 수 없었던 아들은 집으로 들였고 사돈 어른은 꼬깃꼬깃한 5만 원권이 몇 장 든 봉투를 저와 아들에게 내밀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미안하네 김서방 내가 딸 자식 잘못 키워서 김서방 아플 때 동무도 못 되고 오히려 해를 끼쳐서 뭐라 할 말이 없네 자식 하나 잘 키웠다고 착하게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저도 등 뒤에 칼이 꽂힌 기분입니다 두 번 다시 제 딸 김서방이나 사부인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할 테니 부디 속 안에 놓여온 푸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얼마 되지 않지만 정서방 치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위로금이니까 부디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간 사돈 어른 아니 한 사람의 아버지의 등이 어찌나 초라하고 슬퍼 보이던지 본인의 초라함보다 자식의 잘못으로 어깨가 쳐진 부모의 등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철양하고 서러워 보였습니다 아들은 아직 완치라고 하긴 갈 길이 멀었지만 3개월마다 받는 종합검진에서 좋은 차도를 보이고 있어요 저번에 폐의 작은 점이 보여서 걱정을 했는데 암세포가 재발한 건 아니라는 결과를 얻어 한숨을 났습니다 폐암 때문에 예상보다 일찍 퇴직을 한 아들은 집에서 요양하듯 쉬면서 계속 치료에 전염하고 있어요 이제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1년으로 늘어가겠죠 부디 아들이 이혼의 상처를 말끔히 잊은 것처럼 암도 완치 판정을 얻어서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아들만큼 손주들도 지 엄마의 외도와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았을 줄 알았는데 제 손주들은 이 할머니의 생각보다 훨씬 강했어요 오히려 암과 이혼이라는 큰 사건으로 진이 빠진 지 아빠와 할머니를 챙겼죠 손자는 자취방을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손녀는 대학 졸업 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다 원하던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다 만난 눈부신 햇빛과 같은 소식이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주한 고난의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이 길이 정말 끝이 날까 싶지만 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잘것 없는 시간이었다고 고작 이런 일로 내가 이리 지쳤나 한탄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20대 초반 그 어린 나이에 겪었던 숨막히는 시댁살이도 또 다 늙어서 이제 숨 돌리면서 살려고 하니 다시 찾아왔던 일련의 사건들도 지나간 시간은 모두 언젠가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양념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껏 살아온 제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하나 어떻게 이걸 다 담아내나 태상과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 제 나이가 되면 이제 옆에 남은 사람도 또 제 이야기를 즐거워하면서 들어줄 사람이 얼마 없기에 늘 마음속에 당장 내뱉고 싶은 돌덩이를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 가족에게 하기엔 너무나 무겁고 또 남에게 하기엔 또 부끄러운 이야기다 보니 다시 입을 닫게 되죠 그러다가 사연 채널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채널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한 분께서 보낸 사연을 듣고 나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용기가 나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 친절하게도 친절하게도 제가 전화로 전하는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다 쏟아내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고 후련하기도 하네요 누가 내 이야기를 가만히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건 값지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만큼 기분 좋고 자신감이 생기는 게 없죠 부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슴 속에 묻어놓기만 했다면 저처럼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참 쉽고 또 답답하게 꼬여있던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주네요 부디 예전에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시길 바라고 또 앞으로 남은 치료를 해야 하는 저희 아들을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